오늘 3부는 유희동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개혁을 표방을 했고요. 그러면서 임명한 분이 바로 유희동 신임 원장인데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두 주 지나셨다고요. 네. 업무 파악은 끝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워낙에 넓은 범위여서.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제안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를 했거나 요청했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봤는데 그런 특별한 질문은 없었고요. 다만 제가 임명되기 전에 언론을 상대로 한 대표가 밝힌 세 가지 방향 정도는 이분이 원하는 방향이 이쪽이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좀 똥빛단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여의도 연구원이 이전의 어떤 위상 내지 역량 이런 걸 좀 많이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럼 원인 진단서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도 연구원 자체만의 문제인지도 궁금하고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연구원이 연구소 그러니까 띵크탱크의 대명사처럼 불리웠던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야 여의도 연구원이 이러던데 이렇게 인용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를 보면 당도 매우 강했고 여의도 연구원도 강했고 그런데 또 반대로 당이 약할 때는 여의도 연구원도 약했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 안에서 또 악순환 구조 안에서 이런 평가가 다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원 자체로만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당과 함께 보려고 하고 당에서도 지금 직무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의도 연구원도 함께 넣어서 평가를 받아본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또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원장 시절에 내부적으로 뭔가 불협화음 트러블이 있다 이런 보도 좀 있고 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구성원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본질하고는 좀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더 밖으로 불거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 처방전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십니까?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연구원이 맡은 역할 또 당초 설립 목적이 워낙에 넓고 크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부분적인 단편적인 현상만 치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연구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론조사가 상당히 정밀하다.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조차도 민주당도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기다렸고 나오면 얻어봤다. 사실 여의도 전가에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저는 이 점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어떤 이런 조사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됐던 건지 그동안에. 아니면 그 역량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당 지도부에서 수용이 되면서 무슨 전략을 짜고 하는 데서 뭔가 미스가 발생을 했던 건지. 주된 어떤 문제가 이 두 종류가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는 여론조사가 흔치 않았을 때고 또 당이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여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가 유의미하게 사용됐었던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것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또 이게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정확한 진단을 했다 안 했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원인이 아니고 어떤 현상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 여의도연구원에서 그 해법을 찾기보다는 그 원인을 그렇죠. 제공한 쪽에서. 센싱하는 쪽이 좀 둔감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센싱하는 기능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주문 이게 민심파악 정책개발 그다음에 청년정치 지원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심파악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의도연구원에서 계속 여론조사는 돌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파악도 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의 평가 정도는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그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높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도 그런 평이니까요. 네. 그러면 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다시 또 상당히 크게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료체계 문제잖아요. 붕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물론 정부는 붕괴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민심이 상당히 사납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네. 그것을 마련하려고 대화 중이고 노력하던 과정에 지금 정부와 당과 이견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노정이 되게 된 거고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여당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이인상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신의 생각만으로 이것을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 거고 저희가 총선 치르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쏟아졌던 비판과 해법이라는 게 야 수직적 당정관계는 안 된다. 수평적으로 하고 할 말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한테 들려오는 비판은 야 당하고 용산하고 잘 지내야지. 왜 그런 이런 불협함이 나오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적절하게 처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를 좀 더 지금보다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의료 문제 전에 또 거세게 논란했던 게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논란이었잖아요. 그것도 국민의힘이나 정부에 부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파악하세요?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하게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개인의견을 전제로 사실은 이게 원장이 되고 나니까 개인의견을 밝히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화시켜서 질문 드리고 싶은 보수의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롱텀의 비전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이런 걸 준비하는 곳이다. 여의도 연구원이. 그러면 롱텀의 어떤 비전. 그럼 보수의 정체성은 어떻게 새로운가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여기서 사실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정의와 다양한 정의가 각자 갖고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저희 정당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짧은 견례로는 보수가 더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확실한 입장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뉴라이트 사관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과연 이게 그런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론의 기사화가 되고 이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워낙에 두드러지는 발언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계속 인식이 지금 박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이나 정부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디커플링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던데 이른바 유난 갈등이 불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다르게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지금 똑같게 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본선을 하세요. 글쎄 정부하고 당은 본질적으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 두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게 디커플링이라는 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빈말처럼 하는 것 같지만 당의 성공이 정부의 성공이고 정부의 성공이 당의 성공일 수밖에 없는 여당의 숙명적인 그런 원천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당에서 정부를 향해 할 말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위치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것이 드러나면 정부하고 당하고 국민들 불안하게 이것을 이렇게 노출시켜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물밑에서 얘기하면 너무 이게 수직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국민들께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지혜를 찾는다는 표현 외에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른바 중수청 전략 아닙니까? 중도 수도권 창년. 이들을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수청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지금 핵심적 전제 조건이라는 필수 조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공급자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매력적으로 그분들한테 비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매력은 둘째치고 비호감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호감적인 요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물어보신가 직접 지금 번뜩 생각나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그런 비호감들이 모여져서 결과론적으로는 수도권 중도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 청년분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상당 특검법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되느냐 마느냐 오르냐 그러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야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 나올 때 재삼자 특검법 얘기하지 않았느냐 당론 발의한다고 하는 거 지금 뭐 하냐 해라 해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지. 당신 뭐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이른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런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 정치적 효과를 누린 전략 이렇게도 혹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야당에게는 충분히 있는 거죠. 먹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이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하겠죠. 예를 들면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을 지키고 있는 장수한테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군대 하급 군사를 내보내가지고 약 올리고 도발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넌 10명도 없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왜 적은 수겠습니까? 다만 여당이기 때문에 아까 계속 앞에서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우리 당의 중심적인 의제고 목소리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옮기려고 할 거고 다만 그 시간이 좀 빨라져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파악 좀 하시고 일단 1차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2월이면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네. 그래서 30주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을 좀 더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당신들의 삶에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 부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의도 연구원도 그렇고 최대의 지금 과제는 이른바 재집권 전략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숨기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이거 숨기고 말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립 작업도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연구원의 평가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지금 현실이 저희가 이렇게 여유롭지 않고 눅눅지 않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다음 스텝들을 고민해 볼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체력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연구 역량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부설 연구소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리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고보종금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부설 연구소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적어요? 연구원을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사실은 일반 다른 연구원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에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기에는 그 재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연구를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여의도 연구원을 플랫폼화 시켜서 주요 현안과 저희 관심사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옛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직을 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당에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부설연구원의 직을 만들어서 주고 그럼 연구원에 국고보조금이 가니까 월급은 거기서 주고 실제로는 당의 일을 하는. 이런 건 요즘 없어졌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좀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연구 역량 좀 강화 이게 일단 1차 과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짐을 짊어지셨네요. 아닙니다.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동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